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무라피 화산이 2023년 3월 11일 정오에 폭발을 하였으며 화산재는 최고 3km까지 솟구쳤고 용암은 경사면을 타고서 1.5km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뒤인 3월 24일 오후 5시 44분 2020년 분화해 수천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던 인도네시아의 일리 레어톨록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이날 오전 0시 30분께까지 108번 분화를 하였습니다. 레어톨록 화산은 분화로 정상에서 700m 높이까지 화산재를 뿜어냈으며 용암이 분출되었습니다. 4월 9일 한국시간 기준 1호일 오후 3시 현재 인도네시아의 두코너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에 화산이 최근 잇따라 분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의 화산의 연속 폭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세계 화산이 동시다 발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면서 sns를 통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부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라산이 120여 개에 이르고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32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부리고리 지역의 화산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4월 8일 토요일에도 부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반우아투의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어제 4월 8일 기준 최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전세계의 화산들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두코노 화산 이탈리아 스트롬볼리 화산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멕시코의 포포카페테틀 화산 러시아 캄차카반도 베즈미안이 화산 등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이점으로는 오늘 폭발 중인 인도네시아 할마에라 섬의 북쪽에 위치한 두코노 화산은 작년 11월 14일 저녁 10시 20분에도 폭발을 하였는데 약 보름 전인 2022년 10월 29일에 대한민국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약 보름간의 시간 차이로 인도네시아의 두코노 화산 폭발과 대한민국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2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77회 발생하였으며 작년 2022년 최대 규모의 한국 지진은 10월 29일 발생했던 충북 괴산 지역의 규모 4.1 지진이었습니다. 최근 지진의 분포도를 보면 대만에서의 강진들과 연관성을 가지는 패턴입니다. 대만의 지진을 살펴보면 오늘 4월 9일 일요일 현지시간 오후 1.49분 대만 이란현에서 규모 4.6 진원의 깊이는 62.7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4월 8일 토요일에도 규모 4.7의 강진이 화랜현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일 규모 4.3을 시작으로 하여 연속 강진들이 매일 발생 중입니다. 제가 대만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형적인 일본과 대만 강진의 사이클로 현재 부리고리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 중이기에 대만 지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보자면 필리핀에서 강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본의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기를 일본은 맞이하고 있습니다.